Q. 오산 GSC의 주장 Q. 오산 GSC의 주장 Q. 오산 GSC의 주장 안녕하세요, 방기단입니다. 오늘은 오산 GSC 선수들과 함께 투구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Q. 오산 GSC의 주장 그럼 여기서 대표로 팀 소개 한번 해주실 분 있을까요? Q. 오산 GSC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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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GSC 선수들이 제가 더 많이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팀이 아직 없어서 회사 직원분들을 하고 오산 GSC 선수분들을 하고 8vs8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저랑 같이 팀 해주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나눠서 한 번 서보겠습니다. 네, 한 명씩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죠. 김두윤 1학년 포지션의 골키퍼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2학년 센터백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센터백, 잘 부탁드립니다. 3학년 미드필더 장현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3학년 윙어 뛰고 있는 전아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20분 3쿼터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잘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 번 하시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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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안녕 감사합니다 오 빠르다 오 밀려 헤이 헤이 아 힘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헤이 에헤이 오 오 오 2부에 5부에 뭐해 쏘리 오 나이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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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포니스 1차전 1차전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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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 막는다 komm! 야! 5차전 5차전 4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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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5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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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다들 너무 힘들게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괜찮아요 힘들게 뛰는 원인이 뭔가요? 힘들게 뛰는 원인이요? 여기 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더 열심히 뛰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We've got one We've got two we've got two We've got two 나이스! 거짓거리라 저거는 지금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뭐 끝나고 또 경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괜찮아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아 힘들어.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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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